초일 여러분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공명정지회 주식삭스리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예상치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6주 만에 마이너스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를 계속 보류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커진 모습이었고요. 일제히 파란불을 켠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한주의 마감인데 코스피가 이틀 정도 쉬어갔었죠. 하지만 금요일장은 번쩍 힘을 내줬습니다.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2650 턱 밑까지 다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의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연일 코스피와 달리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금요일장이 좀 쉬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에코 형제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2차전지 강세 속에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주의 마감 증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종목들 한주 마감 어떠셨나요? 잠시 후에요.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먼저 접수해주시면 잠시 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두 대 열려있고요. 문자는 02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먼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명 정지 후에 주식 싹쓸이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봐야겠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주도 참 다사다난하게 흘러갔었는데 특히나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종목군들의 시세가 정말 크게 나타났습니다. 상한가 랠리도 보였었고요. 이번주 증시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번주 한주 정리해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배터리 소재주들의 귀한 유독 강의점.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가 제가 2주 전에 설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데 상한가 랠리가 나오면서 엔캠 같은 경우가 이제까지 못 갔던 전의 기업들이 움직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주들이 단기는 과일권에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시사하냐면 역시 산업혁명 관련 주들을 잘 봐야 되는 거구나. 예전에 인터넷 관련 주들이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추세적으로 몇 년 동안 가는 흐름이 전개됐거든요.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10년 주기로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오니까 또 크게 10년 주기로 한 번 더 크게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2020년도 때 오니까 에코 프로가 한 번 터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또 엔캠이 터지기 시작하고 이제 에코인드림이 가기 시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년 동안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그런 단계가 지금 이제 올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고차 배터리 시대가 오면 굉장히 좀 더 폭발적인 오히려 또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뭐 전기차가 좀 폭발 화재 위험 때문에 또 타기가 좀 꺼렸던 사람들이 이 전고차 배터리 시대가 오면은 좀 더 그런 게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초기에는 좀 비싸겠지만 그렇지만 역시 인간의 생명이랑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전고차 배터리 시대가 또 오는 시점에서 이 전고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번 또 폭발적인 움직임이 형성이 될지도 모르죠. 일단 또 양극재 쪽이 어차피 전고차 배터리에도 쓰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 쪽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전고차 이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진짜 중요한 기업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이 배터리 소재주들이 좀 귀환을 했는데 두 번째로 이 초전도체 관심 있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 초전도체가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까지 좀 묻지 마시게 랠리가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최대주주 측의 좀 임원들이 있죠. 고위급 임원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이제 모비스라든지 그리고 서남이라든지 심지어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썩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당장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된다.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 논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상용화 길까지는 머나먼 길이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직 삼성전재가 초전도체에 투자했다. LG가 초전도체에 투자했다. SK가 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훅폭풍이 좀 클지도 몰라요. 좀 실적 없이 묻지 마시게 랠리가 나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대장주로 움직였던 CCS라든지 신성 델타테크 같은 기업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다른 후발주들도 굉장히 좀 타격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명심하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주들 역시 굉장히 또 흐름이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4x4 같은 경우도 설 이전부터 해서 꾸준하게 쭉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4x4 같은 경우도 앞으로 3월 달에 오픈 AI 쪽이랑 퓨로유사 AI가 테스트를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퓨로유사 AI랑 AI 솔루션을 탑재한 기업이 이제 4x4다 보니까 역시 앞으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특히나 퓨로유사 AI가 수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비디오 스트리밍 기업에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VFX 시각특수효과 기업이라든지 OTT 업체들도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역시 퓨로유사 AI랑 4x4는 한 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역시 퓨로유사 AI 그리고 DBEX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GPU를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NPU 쪽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AI 반도체는 앞으로 또 수년간 수년간이 아닐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을 주도할 테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맥커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핀메모리 관련주로 또 엮여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핀메모리 쪽에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맥커스도 자사주 매입이 150억 가까이 돌았죠. 한성 크리니텍 같은 경우도 대표이사 임직원들이 계속 매집이 바닥에서 이뤄졌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로봇주들도 AI 로봇주들이 좀 강했죠. 에브리봇, 가운그룹 가운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KT 측에 AI 서비스 로봇을 이제 공급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반도체 재고도 많이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죠.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이제 10위 전환이 이제 8,200원대에서 이뤄지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관들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8,200원 이상으로 올려야지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에브리봇은 너무 과열권에 좀 있고 가운그룹은 좀 바닥권에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꾸준한 AI 반도체 관련주들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에 뜨거웠었던 종목들까지 딱딱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음 주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잖아요. 어떤 전략 펼쳐볼까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임박돼 있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26일쯤에 발표가 된다라고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PBL 1배 이하에 있는 기업들이 증권주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금융주들 좀 주목을 받았었죠. 선반영도에서 좀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가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좀 제시를 하고 지금 큰 랠리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4월 달에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낼 텐데 이게 실망감으로 바뀔지 아니면 기대감으로 바뀔지는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미리 선반영됐던 금융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좀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해서 당장 크게 또 날아가는 흐름이 전개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증시가 3월 달에는 좀 더 강한 전반적으로 강한 랠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게 실망매물이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강한 정책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3월 달 증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중국의 양해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꼭 썩 그렇게 부정적으로만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선반영된 기업들을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보고 그리고 무조건 뭐 저평가되어 있다 PBR이 낮다 이런 기업들만 공략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제 금리나 시대가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는 좀 올 것 같은데 유동성 장세가 이제 뒤늦게 3분기 때 또 발동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도 좀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국에는 업종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로봇, 배터리 이런 쪽으로 앞으로 성장 동력이 이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산업혁명군 관련주들은 좀 꾸준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 집중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명정지위원님과 함께하는 주식 싹쓸이 전략, 시장 전략 챙겨봤고요.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미리미리 궁금하신 종목들은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두 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싹쓸이 기법으로 금방 돌아올게요. 주식 싹쓸이 기법으로 금방 돌아올게요. 주식 싹쓸이 기법으로 금방 돌아올게요. 제가 2월에 강추해드렸던 급등주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에코앤드림이 대표적이죠. 일단 설날 선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에코앤드림, 설날 이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죠. 명분이 있었어요. 일단 배터리 수제 쪽은 에코앤드림이 중요한 부분이 국내 유일하게 순수 제작 기술로 양극재의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세계 1위 유미코아의 지금 공급을 확정 지은 기업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주가가 랠리가 나오기 전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냐면 바닥에 있을 때 갑자기 임원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통해서 지분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죠. 주식의 변화는 항상 수급의 변화는 주식의 주가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는 샀다, 누군가는 팔았다. 그 부분을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팔았어요, 지금까지. 시간을 내니까 또 급등을 했죠. 그런데 아직 경고 종목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막 날라가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좀 더 반등 줬다가, 또 반락했다가, 반등 줬다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변성으로 경고 종목이 지정돼도 사악 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제 바닷건에 지낸 상태에서 721선 아래에서 밀집 국면에서 이제 막 터닝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역시 주식 석스리, 720년 돌파, 밀집 국면, 그리고 최대 주주의 지분 늘리고 시설 투자 1800억 대규모 확대, 그리고 국내 유일의 기술 확보,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에 급수를 노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식 석스리, 기법 내용을 잘 생각을 하시면 바닥에서 석스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에코인드림도 축하드리고요. 벌써 100% 상승 돌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성크린텍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는 2000원대 초반대에서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20%가 아니고 원래 한 50% 가까이 상승한 것 같아요. 50%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지난 설 이전에 설명드린 거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200일선 돌파, 지지받고 가는데 정고점을 뚫어버리고 있죠. 720일선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주식 석스리는 720년 돌파할 때부터 중장기 상승 전환을 노린다.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거죠. 주식은 항상 바닥에서 첫 상한가 들어갈 때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2차 상승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3차 상승 파동이 또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1월달 정도 되면 국채까지가 완료돼서 초순수 기술을 100% 장비 부품을 국산화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유심히 보면 이런 멘트를 했어요. 정부의 메가 클러스터 반도체의 이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경기도 소재의 기업에 최종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말 그대로 평택 쪽에 있는 삼성전자 이천 쪽에 있는 SK닉스를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앞으로 수백조 투자가 들어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용인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올해 예상 매출이 한 4천억대에서 5천억대로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초순수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기업들이 수백조 투자가 들어가서 이 기업이 국내대 시장을 만약에 독점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주가는 지금 3천원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미반도체, 프로텍 이렇게 7만원, 9만원, 8만원 간 기업들도요. 다 2, 3천원대에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닥에서 핵심 기술들을 많이 확보하고 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에코인드림도 바닥에서 얼마 전에, 지난번에, 설리전에 설명드릴 때 이 기업 못 잡으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역시 이 기업도 2천원대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못 잡으신 분들이 지금 땅을 한 두 번, 세 번 치고 좀 후회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날렸다. 희망이 주식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게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이 종목을 한 번 급등 랠리에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한 번 급소가 오면 급소가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항상 첫 5일산 회복할 때 이 주포들의 매집단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성크린틱의 매집단가를 생각을 해보면 대표이사, 최대주주의 임원들이 매집한 단가가 1,000원대 중후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2,000원 이하가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그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 나가시면 주포들의 매집단가를 잘 판단을 해보자. 라는 부분과 독점적인 기술 확보. 역시 바닥에서 721선 돌팔만한 것을 찾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겠죠. 한성크린틱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세 번째로 역시 4x4를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닥에서 외바닥, 쌍바닥, 그리고 스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죠. 스리바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세 번째 외바닥, 여기서 두 번째 바닥을 형성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바닥을 형성하고 주가 올라가는데 이 종목은 재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IT 전자기기,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카메라 같은 경우도요. 앞으로 AI 반도체가 들어갈지 몰라요. AI 기능을 탑재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앞에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도 앞으로 AI 칩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빠르면 이제 올해 안으로, 늦어도 내년도부터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모든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전자기기에 혹시 이 픽셀 솔루션이 비트레이트를 50%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럼 사실상 HBM 같은 그런 흐름인 거거든요. 모든 AI 반도체는 HBM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메모리, 똑똑한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가. 그러다 보니까 역시 AI 반도체 관련 주소 중에서도 이렇게 3월 달에 오픈 AI랑 테스트를 한다? 만약에 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오픈 AI는 9천조원의 투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오픈 AI랑 필요사 AI가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사 AI의 반대체는 4x4에 픽셀 솔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매수재가 집중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체크를 했던 거죠. 7천원, 8천원, 9천원, 심지어 13,000원에서도 장래 매수재가 대표이사가 들어온 상태에서 박진영 씨 JYP 엔터테인먼트 지분 투자가 들어오고 안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4x4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눌러줬죠. 시가가 뜨니까 이제 눌러준 거예요.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죠. 아직 상투신호가 안 나왔고요. 그래서 3월달, 특히 4월달에도 여기서 테스트를 거쳐서 만약에 GPU를 넘어서는 성능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 GPU를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NPU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4x4 쪽에서 필요사 AI 쪽 특히 필요사 AI 쪽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x4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 일단 여기는 지금 보이진 않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이 쭉 있어요. 맥커스 같은 기업들도 쭉 70%, 80% 랠리가 나왔고요. 텔레칩스도 거의 한 사실상 100% 이상 가는 랠리가 나왔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가 작년도 1월달이죠.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요. 8천 원대에서 강수해 드렸던 거죠. 세계 최초로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 지금 반도체 AI 쪽에 제가 성공시켜 드렸던 기업들이 1월달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지금 월간 베스트 전체 1등을 달성했죠.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 막방까지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맛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문자암부터 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번호 1972님의 고민이고요. 노루페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격 8,850원.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노루페인트인데요. 비중 40% 두고 계시고 현재 수익 중에 계십니다. 2차 전체 소재 사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도 갔었는데 더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정지우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노루페인트를 지금 제가 원래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잠깐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가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역시 PBR 1배 이하의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런데 2차 전체, 접착제, 소재 사업에 진출한다? 그런데 딱 위심히 내용을 안에 딱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폭발 위험을 좀 방지해줄 수 있는 그런 소재 쪽에 사업을 진출한다.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가 지금 11,300원대 있는데 8,800원대 들어갔다? 너무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을 보고 일단 차트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측면이나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참, 이 투자자분은 참 잘했어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를 차트를 보시게 되면 8,800원대면 720원 아래에서 바닷건에서 본 거죠. 이 위로 이상에서 추격매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을 수도 있죠. 상한가 치기 전에 바닷건에서 재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확보를 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재료 나오고 바로 접근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아래꼴의 대항선 주식 삭스레는요. 이 721선을 돌파하는데 아래꼴의 대항선 돌파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투자자분으로 인해서 제가 한 가지 도움을 어떻게 보면 얻은 것 같아요. 제가 떨어지면 보고 싶은데요. 그만큼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완전히 지금 밀집 국면 속에서 MNCD가 빨갛게 상승 기준으로 이제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MNCD 빨갛게 상승 기준으로 전환되고 밀집 국면에서 뜨기 때문에 아직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자산가치를 보면 만원대 한 중후반대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은 강력 홀딩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준만 보유하시다가 지지권을 이제 700에서 돌파했으면 9,900원대가 중기 지지권이고요.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원대 중반대까지도 추가적인 반응을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노루페인트 강력 홀딩 전략 외쳐주셨습니다. 수익 더욱더 극대화하시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노루페인트 풀어봤고요. 저희 다음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A-M-G 엔터요. S-A-M-G 엔터.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2만 2,800원의 15%인데요. 네, 2만 2,800원의 비중 15%. 네, 2만 5,000원대까지 갔었는데 목표가를 더 높게 보고 안 팔았더니 쭉 밀리네요. 2만 5,000까지 지난 9월에 올라갔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힘이 빠져서 지금 1만 5,000원, 6,000원대까지 내려와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대당 가격도 2만 8,000원대인가 그렇다고 알고 들어갔거든요. 실적은 좋은데 왜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게요. 저희가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공명정지위원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일단 이 SAMG 엔터가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를 저는 금시초문인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SAMG 엔터는 실적이 대규모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는 좀 예상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에 적자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난감, 티니핑, 그리고 이제 특공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특공대라고 하는데 아, 미니 특공대죠. 제가 이제, 저도 아들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어렸었기 때문에 미니 특공대를 좋아했던 기억이 좀 나가지고 그런데 이 기업인 것 같거든요. 이 미니 특공대와 티니핑. 티니핑 난리 났죠. 그런데 왜 실적이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헬로카봇, 손오공, 이런 기업들도 어린아이들 헬로카봇 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실적이, 이익이 잘 안 나요. 해외도 진출한다고 하는데 헛장사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그렇게 인기가 있으면 실적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실적이 적죠, 맨날. 그래서 저는 SMG 엔터 같은 경우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고 신사업을 진출하는데 핵심적인 신사업에 진출하고 실적이 급증하면서 신사업 진출하면서 차트가 좀 바닷건에 있으면서 이제 거래량이 늘기 시작을 했죠. 뭔가 아래꼬리 대항선이 없어요. 상가 시전하면서. 거래량이 죽어있죠, 지금. 그냥 거래량이 흐르고 있어요. 역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업 밸런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발표가 이뤄질 텐데 아까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극찬을 했냐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사업을 확대하고 차트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집 국면에서 이제 위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 종목은 실적도 적자에다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갑자기 티니팽, 미니특공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다가 또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기업이 또 갑자기 탈바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불안한 항상 기업들이 장난감, 그리고 엔터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수나 탤런트가 인기가 있다가 갑자기 인기가 사그러지면 실적이 확 극감하게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도 지금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전자점이 15,000원대죠. 저는 15,000원대가 중요한 지지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표가까지 간다고 하면 25,000원 매수가까지 간다고 하면 본전 부근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안 좋게 설명드리고 이변성으로 티니핑이 어린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면서 실적이 급증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인데 지금은 기관들이 잔뜩 매집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대주가 어마어마하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향후 만약에 진짜 운 좋게 본전 부근에 오면 매도계를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SAMG 엠터 이 종목이 피니퐁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반짝 상승세가 나오긴 했었는데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 기대감으로 이 종목에 많이 쏠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응 전략 잘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5,000원의 지지 여부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올라간다면 본전 부근에서는 비중 조절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챙겨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많이 고민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대응 잘하시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SAMG 엔터 풀어봤고요. 저희 이번에는 문자 함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에 끝자리 번호 3921님의 고민 4x4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수 가격 13,600원이고요. 비중 30% 대표님 찐팬입니다. 매도 시점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4x4가 요즘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고점신호 안 나왔다 라고 하시는데 4x4 어떻게 할까요? 4x4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3x3는 아니잖아요. 4x4. 일단 4x4가 입에 착착 감기는데 왜 감기느냐. 박진영 씨가 지분투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대표이사까지 매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다.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언을 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점쟁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점을 잘 치면 저기 가서 점치는 데 가서 구수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점치는 건 아닌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을 항상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이 기업은 대표이사가 수급 들어오고 박진영 씨, 제협회가 지분투자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주포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그 부분 체크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4x4 지금 찐팬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냥 팬분이 아니실까. 왜? 저는 7천 원대에서 강추해 들었거든요. 11월 달에 아마 찐팬분들은 7천 원대에서 강추해 드릴 때 어? 왔구나. 왜? 그때 대표이사가 매수에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제가 캐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11월 달에 강추해 드리고 두 번째 1월 달에 또 밑에서 강추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2월 초반인 것 같은데요. 5월 선회복할 때 마지막으로 강추해 드렸거든요.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이 찐팬분이시죠. 그리고 위에서 하신 분들이 일단 그냥 팬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일단은 우수 개수를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매수 급소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1만 원대, 1만 천 원대, 1만 2천 원대 거의 또 급소였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만 3천 3백 원대의 대표이사가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주를 보유하다가 이전 고점 보건이 단기 정한 건이에요. 1만 8천 원대에서 1만 9천 원 여기가 돌파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그 다음은 차후의 흐름을 보면서 신의 영역이죠. 주푸들의 수급을 보면서 차후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1만 천 원대, 여기가 지지 라인 건이다. 그 부분 또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중기 관점에서 1만 천 원대가 기준점이니까 잘 체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1만 8천 원, 1만 9천 원의 돌파 유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영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봤고요. 저희는 이제 공명정지우 의원님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이번 주 들썩들썩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에코앤드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정말 많이 회자됐었거든요. 시간에서도 흐름이 좋게 나타났었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배터리 쪽이 앞으로 가장 핵심 소재의 종목이 아닐까 제가 너무 아쉬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일단 무엇보다 이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양극재 쪽에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배터리의 원가의 40%가 양극재죠. 그런데 양극재의 70, 80% 차지하는 게 전구체 사실상 배터리 원가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배터리 쪽의 소재 관련주로 전구체, 양극재 전구체 관련주로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전구체 배터리 쪽에 시대가 올 텐데 전구체 배터리도 양극재가 들어가요. 분리막은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에코앤드림은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극재 전구체 쪽에 쇼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차후에 한 2, 3년, 3, 4년, 4, 5년 뒤까지도 대규모 시설 투자가 계속 집중될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날 종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는 과일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고정목 지정 해제 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제한적 반등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요. 중장기는 지금 매도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그리고 또 중장기로도 전략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에코앤드림 대응 방법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성 크린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의 전략들이 다 어마어마합니다. 한성 크린텍 보도록 할게요. 한성 크린텍도 제가 에코앤드림하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못 잡으면 너무 아쉽게 땅을 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설 이전에 다시 다 완전히 공개를 해드렸던 건데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20개월의 평선 돌파? 월봉 적산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투자심민도 같은 경우도 과일권에 있지 않고요. MHD 빨갛게 나오지도 않았죠. 이번 달 엄청난 대량 거래가 지난달 벌써 거래량을 넘어섰거든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다음 달 파라볼리기 밑에서 빨갛게 나오면 중장기는 시작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추가적인 반응을 이 720m에서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대응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저점 2600원대의 부분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성크린텍 중장기로는 이제 시작의 관점이다 라는 포인트도 잘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가온그룹 보도록 할게요. 1월 29일의 전략입니다. 30%의 상승률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가온쪽의 움직임도 돋보였었는데요. 현재 위치는 좀 어떨까요?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 KT 쪽에 기가진이 스피커를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독점적으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 AI 서비스 로봇도 납품을 확정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 갈렌즈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가 이제 5700원대에서 장래 매수가 들어왔죠. 4억 가까이. 그런데 기관들이 최근 들어 시비전환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8200원대. 깜짝 놀랐습니다. 5,000원대에서 유지임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8200원대 시비전환 물량이 나온다고 공지를 하네요. 말 즉슨 기관들이 앞으로 돈으로 원금을 받지 않고 주식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8200원대에서. 지금 현재가가 5,000원대 중후반대였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을 주식으로 받자마자 수십 프로 손실이 나거든요. 그거를 감수하고 주식으로 전환시킨다. 아직 채권 만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전환시킬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8200원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을 기관 투자가들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월봉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월봉상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20개월의 평선 이번 달 첫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찐바닥에서 출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로봇 관련 중 굉장히 중요할지 몰라요. 특히 AI 서비스 로봇. 인구가 감수하고 있다 보니까 로봇이 여러 가지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 작년도에 재고 자산이 많이 급증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제품 재고 자산이 급증한 게 아니고 반도체 등 원재료 재고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재고 자산이 급증했다 얘기 나오거든요.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왜 확보를 했을까? 뻔하잖아요. AI 기가 지진 스피커 만들고 AI 서비스 로봇, KT에 공급해야 되니까 많이 AI 반도체 확보를 했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홀딩 전략. 지금 월봉이 너무 바닥이라서요. 지금 당장 매도를 논할 시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금 매도를 논하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가은 그룹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 다음 종목은 4x4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의 상승률 많이 이야기했었죠 또 4x4는. 4x4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AI 쪽에 픽셀 솔루션이 비트레이트 감소량이 50% 가까이 육박을 한대요. 전 세계 기업들의 지금 공통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저전력 반도체를 또 확보를 하고 그리고 비트레이트를 감소시키느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AI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역시 4x4 같은 경우가 모든 AI 반도체에 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해사 AI에 이번에 워봉에 탑재가 됐다는 건 앞으로 오픈 AI가 필요해사 AI랑 3월 달에 제가 테스트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하려고 하는 NPU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필요해사 AI는 네이버 쪽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앞으로 LG전자 쪽이랑도 사업을 지금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대표적인 가장 빠른 AI 반도체 생산 들어가는 스타트업 기업이거든요 앞으로 주목하시면서 4x4 파라볼리기 밑에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밑에서부터 2023년도 10월달 11월달 돌아가고 랠리 나왔죠 그리고 나서 2023년도 1월달 돌아가고 밑에서 랠리 나왔거든요 지금 밑에서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 시간을 내니까 다시 급등을 했거든요 다음 주에는 지난주 금요일날은 시가가 너무 떴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압력이 단계 과일권에서 눌러버린 거고요 눌렀다는 건 이제 다시 튄다 아마 미 증시가 간밤에 조정이 나왔지만 코스피 야간 선물이 별로 급락이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도 가동될 예정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좀 더 또 증시름이 그렇게 급락보다는 상승적으로 방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엔비디아가 나중에 꼭 못 가도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 되면 역시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엔비디아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테슬라가 폭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현대차가 또 가는 것처럼 테슬라가 못 가도 현대차는 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AI 반도체는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일지 모르거든요 감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7000원에서 강추해드린 종목인데 제2에 한번 루닛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4x4까지 저희 전략 챙겨봤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새로운 종목 전략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한 종목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이에요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 핵심 소재 사업도 해요 그런데 종고체 배터리도 자회사가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요 세븐킹 에너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액 쪽에 미국의 테네시 쪽에 공장을 증설했는데 그게 한 수천억 들어갔어요 국내 새만금 쪽에도 증서를 좀 했고요 그런데 드디어 공장이 올해 3월 달에 중공이 됩니다 그 전에 중공되기 전에 이미 대표이사의 장례 매수 2만 원 중반대, 3만 원대에서도 장례 매수세가 수십억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수십억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한 살 딸한테 이제 작년도 10월 달에 증여를 7억 정도를 했죠 증여를 할 때는 뭐죠? 주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증여를 많이 하거든요 왜 대표이사가 작년 10월 달에 증여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겹들 자세히 또 설명 들으실 분들은요 원래 방송 오전 9시에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오전 9시에 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 새로운 전략 만나봤습니다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공개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전략일까요? 예전에는 제가 리노스라는 기업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철도 쪽에 제어 쪽에 시스템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 그래서 별로였는데 갑자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에 인수가 됐네요 사명을 폴라리스 AI로 바꾼대요 그러면서 이제 AI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작년도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대표이사가 매집 들어올 때 천원대 중후반대에서 강력 매수를 외쳤던 적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폴라리스 AI 인수를 하고 사업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데 얼마에 인수했는지 딱 보니까 3,045원에 426억이 들어왔어요 인수하는과 동시에 200억이 날아갔네요 그렇죠? 3,000원대에서 400억을 인수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600원대니까 인수하는과 동시에 200억 가까이로 손실을 본 거거든요 3,000원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들으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노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폴라리스 AI로 보게 될 종목 전략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리노스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이번에는 어떤 전략 펼쳐볼까요? 제가 4x4를 11월에 한번 강출해 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가 4x4를 1월, 2월에 강출을 관심주로 설명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11월에 가장 최저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때 딱 한번 관심주로 설명드리고 관심주로 1월, 2월은 갖고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주에 눌러줬잖아요 제가 볼 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다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종목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워낙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픈 AI 쪽이랑 3월에 진행이 된다 필요사 AI 이제 그 부분과 필요사 AI가 드디어 이제 미국 글로벌 기업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 이제 드디어 필요사 AI가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기 올해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이제 매출로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맛있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에 오픈 AI와의 협업 굉장히 기대감 꺼지는 것 같습니다 4x4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전략일까요? 예 이 기업도요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때가 오지 않았나 와이팜을 좀 설명드려볼까요? 와이팜 같은 경우는요 애플과 브루드컴을 겨냥한 글로벌 신제품을 작년도부터 개발을 한다고 했거든요 1, 2년 안에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에코앤드림을 올해 1월 달부터 강추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임원들이 줄기차게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면서 지분을 늘리기 시작하고 100% 날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와이팜이 이렇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1월 달 들어서 임원들이 여러 명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지분을 수십만 주씩 늘려놓고 팔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늘리지? 수상하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급증하죠 갤럭시 S24나 갤럭시 폴더블폰의 부품 5G 부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적이 급증하는데 갑자기 임원들의 지분이 늘어난다 그런데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애플과 브로드컴을 겨냥했다고 예사롭지 않은 재료인데 자사 주매인만 7200원대에서 140억이 들어온 기업이거든요 2022년도 때 140억을 7200원대에서 회사에서 질러버린 거예요 매수를, 장래 매수를 자기 주식 취득 결정으로 신탁 계약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 되고 있구나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투자 전략은 온라인 방송에서 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이팜 전략 잘 챙겨봤습니다 5G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이야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어느덧 마지막 전략 공개될 시간입니다 네, 이 종목을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이 종목을 한 7, 80%, 약 100% 가까이 올라갔던 기업이에요 코아시아라는 기업이죠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왜 주목을 받냐면 이 코아시아의 협력회사가요 무엇보다 이 코아시아 넥셀, 자유세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엑시너스 오토브이 차량용 반도체죠 앞으로 AI 반도체 쪽 이쪽에 이제 국내외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내외 유일한 협력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현대차랑 삼성전자는 이 엑시너스 오토브이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지금 추진할 걸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엑시너스 오토브이 얘기 나오면 가장 집중적으로 그냥 주목받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고요 왜? 국내외 유일하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이미 안바렐라 같은 기업들하고 미국 AI 반도체 기업이죠 수주를 많이 했죠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보안 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도 수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스카 에어루트라는 일본의 기업한테 수주를 했고 중국 시장도 또 뚫은 기업이죠 자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1조원 가까이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코아시아 넥셀이죠 그래서 그만큼 코아시아가 올해부터 해서 특히 AI 반도체 기업의 디벡스라는 국내 대표적인 애플 엔지니어가 창업한 기업이죠 디벡스랑 미국과 동아시아를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디벡스는 현대차, 삼성전자, 포스코 쪽이랑 AI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저전력 반도체 앞으로 저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하셨죠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그래서 동원 안아택도 한번 크게 올라갔던 거고 역시 저전력 반도체가 앞으로 어부부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900원대에서 자사주매인만 40억 가까이가 들어왔거든요 7,000원이 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신있게 들어왔었어요 작년도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런 부분들을 쭉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난주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721선 돌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잘 보시면서 앞으로 저전력 반도체 제2의 동원 안아택 이런 기업들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가온칩스라든지 지금 AD 테크놀로지 동종업계 경제 업체들이 3만원 9만원까지 가 있거든요 지금 너무 싼 것 같아요 혼자만 재료도 좋고 너무 괜찮은데 자사주매인도 잔뜩 들어왔고 혼자만 7,000원이에요 자산투자전략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전략은요 코아시아였습니다 저전력 반도체? 우리도 같이 기억해 보면서 코아시아 주목해 보자고요 오늘도 풍성하게 종목 전략들 담아봤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모두 만나볼 수 있죠? 지금 이제 3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과 함께 1월 달에 월간 베스트 전체 탑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전무후무한 기록인데요 아 그래서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에코앤드림이 거의 10거래일 만에 199%, 100% 가까운 상승률까지 나타내면서 많은 분들도 각각 종목별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공명정지우 위원님 탑을 찍고 있는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투자법 넓혀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참여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요 저희 주식삭스리 공명정지우를 검색해 보시면요 공명정지우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 공명정지우 위원님 옆에 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잠시 후 공개 방송 통해서 주식삭스리의 기법 그리고 각 종목별로의 대응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삭스리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꾸여 저희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삭스리 지금까지 자막에 공명정지가 감사합니다.